찍어 시청자 오 좋은데? 지금 잘하는 거야 오, 이 정도 오늘은 킹데랜드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사랑이로서 유니폼 입고서만 보다가 이런 옷을 모르고 제가 굉장히 너무 어색하게 덜어서 포토 팀들도 있고 다른 스태프분들이 만드시니까 낯설기도 하고 근데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 퀸 천사랑과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이 만나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킹데랜드에서 만나요. 자 거기서 쓱 어 좋아 기대 있는 것도 좋다 오케이 지금 좋아 어 지금 너무 멋있어 오늘은 유일한 커플 화물 촬영 달이에요. 3일 연속으로 달리고 계시네요. 그니까 촬영이 그저께 등 났는데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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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ão 윤화씨 조금 더 나랑 놀아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또 한테 네 좋아요. 책 덮고 얼루와 7월을 커버 촬영을 했습니다. 구원과 사랑이 느낌이 아닌 새로운 컨셉을 찍어보니까 색깔났어요. 내추럴하면서 퓨어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그런 많이 기대해주세요. 트렌드도! 에라이 마이픽 호텔리얼 첫사람, 그리고 오른쪽을, 그리고 전반 뒤쪽, 이면 아래쪽,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핑크런트에서 석상환경을 맡은 임진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옷도 정말 제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뒤에 포토가 잘 있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사랑의 시그니처 컬러는 핑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핑크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드라마 킹데랜드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다 함께 열심히 촬영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reece. nowadays This is for Jeremy James Johnson. 이 film은 드라마의 아래도에 Aaron Johnson, BTS가 와서 손이 προifie기로 했어요. gespannt! 너무 잘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좋 fulfilled bias 우와! 뭐야? 거의 다 같이 했을 것 같아서 안 겹치는 걸로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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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끝났어요 이게 뭐지? 춘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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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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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싶지? 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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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키터라이트 아 갑자기 갑자기 소리 빨리 찢었어요 오늘은 키터라이트 제작 발표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감독님도 만나서 반가웠고 그렇게 오랜만에 본 건 또 아닌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내일모레 첫 방송이죠 맞아요 내일모레 첫 방송이니까 기대돼 6월 17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쯤 TV에서 만나 꼭 봐야돼 3달애들 마지막으로 천사랑 삼행시 합니까? 천사랑으로 삼행시를 하라고? 전화해 전화해 사랑스러워 이거 한 건데? 천사랑으로 삼행시를 하라고? 사랑 사랑이야? 이거 아니에요 사랑이는 정말 사랑스러워 난 하나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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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